소상공인의 빠른 일상 회복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례보증이 확대 실시됩니다. 전라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농협은행, 전북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0억 원 규모의 저신용, 저소득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특례보증은 작년 100억 원에 비해 지원 규모를 15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신용평점 744점 이하에서 839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